뇌졸중 패스트 캠페인 안녕하세요. 뇌고려병원 신경공과정 윤투안입니다. 오늘은 뇌졸중 패스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패스트는 F-A-S-T, 페이스, 암, 스피크, 타임입니다. F는 페이스인데요. E 해보세요. 미소를 지어본 다음에 한쪽으로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암 같은 경우에는 손을 쭉 펼쳐서 한쪽 방향으로 힘이 떨어져서 잘 버틸 수가 없는지를 보십시오. 그리고 스피크는 패스트, 패스트, 패스트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 되고요. T는 타임으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119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.